카린아 쎄게 질거리고 할래? 너는 품을 걸고 나는 쎄게 벌칙을 긁어 꼬리지 않냐?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킥코 캐리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세요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DT의 출부패 떼고 대신 품 쎄게 걸어라. 도망을 좀 걸게. 5판 3선. 3선 됐는가? 지멘 쎄게거든 나는. 지멘 쎄게거든 나는. 끝. 오늘도 카린님 별풍선 1253개 룰렛 결과는 등광이야 꽝꽝꽝. 쟤 먹이는 몰라. 형들. 한 번 물면 안 먹는 애야. 이을 때까지. 쟤 독한 애야. 진짜. 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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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. 오늘도 카린님 별풍선 1253개 룰렛 결과는 평생봄에 응한이야. 스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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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차속도 봐. 와 미친. 일자 구간에서 잡히냐 그냥. 와 차속도 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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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락. 와 차속. 배지되었지요? 배지되었지요? 너무 고마워 와 역전 역전 될라는거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